응 응 아 어디 보자 뭐야 니 왔어? 니 안 왔네? 오 왔다 이제 니 어딨어? 기다려? 나 왜 여기라도 떠나나? 나한테 와 안녕 안녕하세요 기미입니다 안녕 안녕 기원입니다 오늘은 레몬마을을 탈출하라는 게임을 레몬마을을 탈출하라는 게임을 어 그렇겠지 탈출하라는 게임을 해보내겠습니다 음 잠깐만 다다를 느껴보자 음 맛이 있네? 뭐하는거에요? 벽을 왜 핥아 이거 레몬이야 기다려봐요 제가 야 때리지마 그냥 점프 누르라고 했는데 아 점프 누르라고 했구나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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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그거 놔둬 음 불쪽 가져갔다 제가 야 니 나 가지마 야 아 여깄다 야 세이브 포인트는 우리 다 했으니까 어머 아 갇혔어 야 얼른 갇힐다 기다려봐 언니 어디 갔다? 있어 그냥 여기가 어디야 아니야 내 이름은 태우 난 오늘 오늘 난 레몬마을로 혼자 아니야 그거 내가 알갔어 근데 난 여기에 납치가 되었다 빨리 이것을 빠져나가야 한다 응 응 맞아 맞아 빨리 빨리 어 뭐야 뭐야 야 여기 막혀있는데 어 여깄다 여긴 어디지 처음 보는 곳이네 뭐야 납치번 보겠어 뭐야 그럼 내가 해보지 아하 내가 누는지 모르겠지 레몬마을에서 레몬 먹고 주문하겠다 그러니 납치번이야 납치번 대가를 치려야겠어 야 너 납치번이 나가보면 나가봐 아무도 통과 못쓰지니깐 뭐 어 납치번이라고 써있어 납치번 니 벌을 받게 해주마 벌 받게 해주마 야 야 야 어 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다려봐 응 잠깐만 나 수사한거 찾았어 됐다 어 문 열쇠 나 찾았어 그러면 가자 어 나 우리 사다리 못타는데 나 사다리 못타는데 나 사다리 못타는데 어떻게 될까 어 드러퍼입니다 어 여기 어디지 어 아 여기 처음 키점이야 버튼 누르고 문으로 들어가세요 야 내가 그쪽에다가 스펀 포인트 하게 해줄게 어디지 어 여기있다 기다려 문 열었으니깐 드러퍼할때 내가 깜빡하고 그쪽으로 했단 말이야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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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때리지 마라 그러면 니 스펀 포인트 잘못돼서 스펀 오류 걸려가지고 니 계속해서 떨어진다 알겠니 내 스펀 포인트 하게 해줄게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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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스펀 포인트 안했는데 기다려 치트 좀 쓰고 치트 써도 되나요 치트를 써도 된다는 말은 하나 하시니깐 치트를 쓰겠습니다 치트는 여기에 명령어를 쓸 수 있어요 자 나는 야 나 때리지 마라 나 지금 핸드폰 AW 나 지금 갈까 나 지금 갈까 E T 야 너도 내가 스펀 포인트 하게 해줄테니깐 니 핸드폰 좀 줘봐 핸드폰 좀 줘봐 기다려 난 여기 됐어 스펀 포인트 파이팅 아 오 됐다 야 내 핸드폰 줘 여기다 아 괜찮아 난 스펀 포인트 다 있어 내가 떨어지는데로 못 떠나 그냥 필 떨어 아니 안녕 니 안되네 스펀 포인트가 왜 스펀 A W W 잠깐만 야 야 니 내가 스펀 포인트 해줬으니깐 한번 떨어져봐 아 됐다 됐지 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스펀 잘못됐는데 스펀 잘못됐 어 그래도 워터폰 됐는데 어디야 어 그렇네 그래도 내려가서 하는거니깐 어 괜찮아 어 괜찮아 하자는 못하지만 아 떠나길 뻔했다 아 너무 많이 갔어 안 네 계속 그쪽으로 가니 아 너무 많이 가네 연하면서 숫자 니 뭐해 그쪽에서 아 둘러폰 가져갈라고 아 야 바닥으로 갔으니깐 그것 좀 뚫어줄래 창금석 창금석 뚫어 뚫어줄래 너무 어려워서 말이야 뚫고 있어 맨손으로 뚫어 뚫어 아냐 뚫고 있어봐 뚫고 있으면 나랑 같이 야 야 야 니 같이 가야지 야 야 니 창금석 좀 캐줘 이거? 어 밖에 창금석 거기에서 물이 새어 나오잖아 그러니 내가 더 쉽게 할 수 있는거야 니 어떻게 내려갔어? 아 그냥 저쪽에 문이 켜 저쪽에 탱문 깨 유리창 깨고 어 유리창 유리창을 왜 깼어 아 아 아 아 야 니가 있는거다 창금석 좀 캐 봐 맞아 그쪽 그쪽을 켜라고 하는건데 어 그거 블록 어디에서 놨어? 응 그냥 탈탈이어서 놨는데 캤어? 다큐이는 말해줘 나 안개고 그냥 가야지 야 이렇게 해줘 같이 가려고 나 이제 갈건데 가지마 아니 나 이제 언니 있는다로 간다고 아 다시 하는거야? 어 뭐한거야 내가 뭐한거야 내가 아 니 미쳤어 아까 그거 아까 그거 뒤로 하면 됐잖아 응 나 또 떨어졌어 니 어디있어 또 니 또 밑에 있어? 야 내가 있는거 여기 여기 창금석 좀 캐 봐 다 뚫어줄게 아냐 한개면 그것만 뚫어줘도 돼 잘 뜨고 있네 지훈이가 고마워 지훈아 고마워 지훈아 고마워 지훈아 이제 행운이 되나 야 하하하하 이제 행운이 되나 이제 행운이 되나 어 통과했다 유이구 나도 들어갈게 들어와 납치범 납치범이 말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기분 나쁘게 했지마 준빅 이제 시작이다 뭐야 이제 시작이야 시 오모야 내가 카치 타래 안돼 카치야 하하하 그냥 카치 많이 생겨 알겠어 야 카트가 막 도망가는데 갑자기? 오 됐다 나 먼저 갈게 미안해 어머니 가 고고래 이쪽에서 기다려 알겠어 이제 다시 뒤로 갈걸 아니네 카트야 카트 필요할 수도 있어 가져가 어 저전빵의 열쇠 내가 스판 포인트 해놀게 스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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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B OE OK 오마이갓 여기 어려운데? 야 니 아까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던거 있지 아 잠깐만 안돼 나 카트 갖고 있었는데 한 개만 설치해 왜? 많이 설치하고 그래 미라 줄까? 야 니 어떻게 그거 가졌어? 어? 경험치병이다 야 다 설치하지 말고 조금씩 설치하면서 가 그래야 점프면 제 맛이지 그럼 야 다 설치하지마 야 한 개만 설치해줘 이거 어려워 조금만 많이 한 개만 더 오 됐다 야 저기 블럭 설치 좀 해봐 아 야 미쳤어? 살치해 나도 갈게 니가 왜 블럭 다 설치하고 가니? 참 이상하구만 야 내가 없으면 니 스판 포인트 못해 오케이 오 오케이 어 세이비 포인트 여기에서 자야지 스판 포인트 네 알지? 여기서 자는거야 너도 그렇게 자 보여줄까? 야 니 이렇게 자 니 금갑옷 어디에서 놨어? 응 떴는데? 어머나 어 됐다 니 잘 다니다 어 모르겠다 어 됐다 오케이 우린 너무 초보예요 납치만 니가 읽어봐 크크 이번엔 쉬었지만 다음엔 너도 죽는다 무슨소리 난 꼭 깰거야 납치만 뭐야 니 여기 안에 뭐 들어있어 아 열쇠 열쇠 넣어 도전빵투 얼른 여기 스판 포인트 넣을게 하고 있어봐 아 괜찮아 괜찮아 나한테 옮겨 붙겠어 던져 붙여도 안 붙어 어차피 아 앗 뜨거워 야 쉬프트 누르고 가자 우리 야 점프하면 잘 식더라 됐다 뭐야 왜 미로야 아 저기 점프하는것도 있어 아 진짜 헌데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버킷 버킷 내 버킷이 사라졌어 아 아 어 블럭셋지 블럭셋지 비켜야돼 나 죽음 아 죽음 죽다 누구한테 밀친거 같았는데 이건 옥크리게 안 눌러봐야지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이땐 제발 살려줘 살려줘 아 아프네 엄청 사랑은 아픈거래요 앗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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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 에이 잠깐만 내가 다음으로 깨볼게 납치만 그래 인정할게 근데 한방이야 네 밥 먹을래 내가 그랬던 다 야 언니 나가자 음 잠깐만 주먹밥 먹고 싶어요 주먹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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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 모든 혜택과 조건은 오직 아아 어 나 뚜탈이 열대 떨피한 것 같아 2탄으로 맞나요 와 진짜 멋있어 조수다 잠깐만 위로 올라가고 2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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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2탄 깨야해 음 나 열대 나 열대를 못하겠어 주먹밥 해줘 네 왠지 20 20 30 30 40 50 140